틀리잖아 게임소리 틀리잖아 오리지널부터 가볼까요? 오랜만에 하는 카드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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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여자친구가 연락수절이야 씁쓸쓸하다 가겠습니다 오리지널부터 뒷패가 이쁘네요 오 영웅 아이 권고정 좋구요 아이 전고정 추천 한번씩 갈래번개 갈래번개 쓸만 하죠 계시네요 어 떴어 떴어 배수진님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배수진님 없는게 뭔데 그러니까 초 있어요 초 들참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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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그린스키 대박 굉장히 좋은 카드에요 무기 쓰는 직업한테는 필수 카드 황금 인프 황금 갈래번개 황금 갈래번개 여러분 다음 하스스톤 선장 그린스킨 이거 뜹니다 정말 뜹니다 오리의 데빙 무대 죄송합니다 얼방 좋구요 얼방 좋구요 잘 나오네 얼방 좋지 황비 좋구요 좋아좋아 좋으면 좋아 섬광좋아요 관전하고 난투팩이라고? 관전하고 난투로 어딘 모으신거에요? 내 너무 막 가는것 같은데 근데? 예 그렇게 열심히 모으셨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까지까지 도와줘 되냐? 고놈은 투기장으로 모았고 그럼 봐야겠다 뭐이 있으신가 이 부분에 전설 다있는거 아냐? 검투사의 장공에 그린스킨 연계하면 지리는 거죠 6데미지가 그냥 빠악 날뛰는 코드 투기장용 좋아요 잘나왔어 보고오려고 했는데 카드 스페이스 눌러버렸는데 버릇처럼 감철사부 뭐있으신가 봐야겠다 세나리오스 가즐릴라 많아 벨론 다있는데 마일가 괴수 아버지없네 아버지없고 성장그리스킨 없었네 나이스 잘나왔고요 실바있고 박사붐있고 황금있네 없는게 뭐야 아버지가 없구만 아버지 빼고는 뭐 다 있는거 같은데 황금 라그나로스 황금충이라고 만든거에요? 저거 왜 만들어요? 왜 황금으로 만드셨어요? 황금 붉은 십자군 공성전차 좋구요 어둠의 속삭이 위습 좋죠 자연의 위습 케잔 좋아 고철로봄 좋죠 영웅 잘나온다 톱니망치 존슨이 없으세요? 존슨 아 존슨이 없구나 연포 좋고 존슨이 없으시구나 맞네 안 나오는거 아냐? 아 얘 싫어 꼬마로봇 황금 와 지린다 이거 에너지 전차 전설이 전설이 나오겠지 아 전차 두개째 강화하시구요 두루니드 두장 강화하시구요 영웅 좋구요 어 전설 떴어 안녕 안녕 생나 좋구요 단두로에 생명 단두로에 필수 기름 두장에 전설 존슨 존슨 마 블링트롱 이거 기가 막히네 얘를 쓰고 선장을 쓰면 기막힌 연계 이거 대회도 나왔었잖아 누가 이걸로 캐리하지 않았어? 와 이렇게 좋은 카드를 진짜 말도 안 된다 켜잔 좋네 음 아 황금 전설 뽑아드리면 되는거 아니에요? 황금 망치 좋구요 아 좋네 아 기계 극혐 이거 쓸만하더라 나 요즘에 이거 쓰거든 두루이드에 이거 쓸만해 초반에 어그르덱들한테 나쁘지 않아 새끼고 아 아 다 내가 싫어하는 것만 나오네 막 기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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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렴 소즈 황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고 두장에 지 와 영혼방란자 지린다 사실상 전설이죠 이 정도면은 이쁘잖아 룩이 좋잖아 버릴게 없네 음 아 아 아 버릴게 없네 아 아 아 코브라사기요 아 아 전설 끝인가 하나가 아 아 아 떴어 황금 위기카드 황금 기계표 공급 좋구요 떴어 아 전설 세장째 좋았으 아 아 아 아 아 나와라 존스 가즈릴라 아 있으셨 있던데 음 가즈릴라 두장째 좋구요 강화하세요 몇팩 까시는거 오이팩 아유 아 오른쪽 아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아야지 쓰읍 영웅좋아요 고철로본 뭐 기가 막히죠 아 좋아요 좋아요 병력 소지까지 쓰읍 44팩 뭐 3존설이면 그래 이득 이득이지 뭐 이정도면 나쁘지 않아 낫 배드 엔비 근데 이거 뒷장 무슨 뒷장이야 이쁘다 아 여기까지 야 깔끔하게 마무리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가루도 1800개 으쥬아 시끄러 바로 나가주구요 어 어어 다음 부분 아 스팀을 켜지면 안되는데 스팀을 켠네 으쥬아 쏘아 치으면 화면 가려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화면 가리고 으앗 아 아 으 으 Thi 아 휴대전화 인증번호 좀 보내주세요 이거 보내신 분 세형님 이거 안 되는데요 인증하셔야 돼요 접속 패턴이 변했대요 세형님 이세형님 어떡하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개인 질문 해야 되나요? 글쎄 저도 모르겠어요 접속 패턴이 변했대요 세형님 해결되면 말해주세요 피파는 없습니까? 피파가 당기던데 피파가 또 쫓은 맛이 있잖아 인증번호가 아니라 패턴이 변했다고 접속 패턴이 변하면 하는 그런게 있나봐요 아유 뭐 죄송해요 죄송할 거 아니죠 제가 죄송하죠 피파가 재밌는데 이렇게 멈춰놓으니까 괜찮네 이거 이렇게 있어 보이네 어 배틀렛에 오버워치 창 생겼다고? 오버워치? 진짜? 오픈배트 안되나? 해봐야겠다 봐야겠다 아 메뉴만 생겼다고? 어 그러네? 오버워치 메뉴 생겼네? 진짜로? 나도 신청해야겠다 빰빠라라라라라 됐다 오케이 나 등록됐어 더 보내실 분 없죠? 그럼 방종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챌린저스 코리아 오늘 뭐 축구도 같이 보고 카스도 하고 핫스톤까지 아주 뭐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따가 내일은 그 뭐지? 챌린저스 코리아 재경기 있어요 지시는 분은 지는 팀은 강등하게 되는 예 뭐 그런 방송이 있고 그리고 내일 끝나고 나서 핫스톤 방송은 또 철면수신님이 와서 또 핫스톤 재밌는 방송을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 이제 한국 뭐 시간이 될 줄 모르겠어요 시간이 될 줄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아시안컵 동아시안컵 다음 경기가 언제죠? 중국 대 일본 입구 끝난 건가? 이제? 대한민국 대 북한이 있네 일요일에 그건 못 보고 토요일에 여러분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EPL 개막 경기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EPL 개막점 과연 대파이와 슈슈 다르미아는 어느 정도의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빨리 수비수 한명 어? 누가 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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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 분만 하고 가야지 이거 아니라는데? 이거 가짜지 아이씨 아닌가? 진짠가? 이거 아닌데요? 이거 메일 아니래요 잘못 보내셨어요 가짜네 아무리 저는 또 속았어 이 새끼 나중에 걸린 너 신고한다 상현아 조심해라 전 여기까지 안녕 이따 새벽에 뭐 개인 방송 하려면 하고 예 그때 좀 편하게 피파나 돌리면서 게임방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맨체스터 화이팅